알래스카 항공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알래스카 지역 언론은 알래스카 항공의 이메일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공화당 로라 레인볼드 상원의원에게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결국 탑승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의 결정으로 레인볼드 의원은 일정기관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탑승 금지 기간은 회사 내부에 검토를 걸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탑승 절차와 비행 중 공항 이동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을 도입해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레인볼드 의원은 항공기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거듭 반대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하차시킨 알래스카 항공 승무원을 마스크 불량배로 묘사했으며 항공사가 마스크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레인볼드가 지난주 알래스카 주노 국제공항에서 알래스카 항공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레인볼드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나는 모든 알래스카 항공 직원에게 합의적으로 행동했다라며 나는 수십 년 동안 알래스카 항공 VIP였다. 고지식한 항공사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506명에게 탑승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C 뉴스 이현우 PD였습니다.